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평생 써먹는 기적의 운동 20. 지은이는 독일의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스포츠의학 전문의 카르스텐 레쿠타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슬슬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다. 이제 막 15km를 뛰었고 아직 27km나 남아있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참가한 마라톤이었는데 기분이 꽝이었다. 마라톤 선수가 부딪히는 이른바 한계는 대략 30km 이후에 나타난다. 이 한계는 탄수화물 연소에서 지방연소로 바뀌는 신진대사 전환 과정으로 체감이 가능하다. 몸에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은 언젠가는 바닥나버린다. 그러면 몸은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지방 저장고가 털리는 것이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는 이를 슬럼프로 여긴다. 왜냐하면 지방에 의한 신진대사와 탄수화물에 의한 신진대사는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몸에 있던 모든 에너지를 한순간에 다 써버린 듯한 기분이 든다. 양이 독성을 결정한다. 운동할 때나 몸을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다. 반평생 소파에서 주야장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활동적으로 산 사람들보다 일찍 죽는다. 그냥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걷는 행동이 우리의 건강, 행복, 기대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몸을 적당하게만 움직여도 일상생활 속 비일비재한 질병들이 대개 호전되거나 심지어 낫기까지 한다.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절통, 골다공증, 수많은 종류의 암, 우울증, 면역질환, 심지어 피부병에도 적당한 신체활동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의학적 치료가 그러하듯 중요한 건 적정량이다. 건강에 유익한 이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최소량이 있다. 운동이 건강에 이롭기 보다는 되레의 악영향을 미치는 과용량이 있다. 이 양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스포츠 전문의들 가운데 마라톤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마라톤 훈련은 건강에 좋다. 결정적인 건 양이다. 어떻게 해야 한평생 기쁜 마음으로 딱 맞는 적정량으로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수많은 현대병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 수명까지 늘리려면 어떠한 활동들이 최적인 걸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게으르다. 할 일도 너무나 많다. 운동은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과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 운동은 우리를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걸 줄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진료 경험들을 뒤돌아봤을 때 만성질환 치료에 손쉬운 해결책은 없었다. 얼핏 보기엔 쉬워 보여도 결단코 그렇지 않았다.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게 핵심일 때는 특히 더 복잡하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대개 게으르며 힘들고 불편한 일들은 최대한 삶에서 안 부딪히고 싶어하는 데 있다. 내 환자들이 유독 고집불통이거나 엄청나게 나약했던 건 결코 아니다. 그들은 멍청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행동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정말로 어렵다. 건강한 행동 방식들 대부분이 한마디로 재미가 없다. 체중 감량은 체중 증량보다 대개 더 힘들고 재미는 더 없다. 저녁밥을 먹지 않고 배가 고픈 채로 잠드는 것보다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는 게 나도 더 좋다. 저녁 식사를 거르는 생활 방식, 일명 디너 캔슬링을 지지하는 연구들을 여러 편 알고 있는데도 마찬가지다. 의사인 나조차 건강한 행동 방식으로 내 삶을 꾸준히 채워나가고 이를 유지하는 게 참 힘들다. 디너 캔슬링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저녁 식사를 거른 채 살짝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걸 의미한다.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설탕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료나 과자도 먹어선 안 된다.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획기적인 호르몬 수치 변화와 엄청난 지방 연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성장 호르몬의 증가가 이러한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디너 캔슬링으로 노화 과정도 느려진다고 간주되기에 어떤 학자들은 진정한 젊음의 샘물이라고까지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연구들은 없다. 하지만 짧은 금식이 몸에 엄청난 치료 효과를 준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잠들면 배고프지도 않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에 세 가지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유전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담배를 피우는데도 폐나 기관지에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는데 폐렴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치즈, 고기, 달걀, 초콜릿 등을 먹지만 콜레스토롤 수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았는데도 높은 지방산 수치 때문에 심근경색을 앓기도 한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최근에는 이른바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발달했다. 세포 내 유전자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활성화된 유전자와 활성화되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성화 여부는 환경과 인간의 행동에 따라 좌지우지 될 때가 많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녹차다. 녹차를 끓이면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이 찻잎에서 추출되는데 이는 암세포와 싸우는 인자들의 체계를 다시 형성시키는 체내의 유전자를 재활성화한다. 이러한 항암 유전인자는 나이가 들수록 흔히 차단되기 일쑤인데 녹차를 마시면 재가동되는 거다.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는 사과 껍질에도 들어있다.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없다라는 속담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두 번째는 행동을 뜻한다.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늙는 동안 활기차게 지내느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소망해도 되느냐 등은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된다. 가능성의 범주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최고의 유전자들이 부여되어도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그것들이 부적절하게 변화될 수도 있다. 질병에 관한 이 두 번째 요인, 행동은 우리가 정확하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세 번째는 재수 똥이다. 안타깝지만 좋은 유전자로도, 완벽한 건강 습관들로도 전혀 막아내지 못하는 건강 문제들이 많다. 운동 선수들, 불교 신자들, 채식주의자들,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한날 한순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냥 이따금 툭 발병해버리는 질환들, 걸리지 않을 방도가 전혀 없는 그런 질환들을 우리가 그냥 앓을 수도 있는 거다. 재수 똥 밟은 거지. 하지만 이 책에서는 재수 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우리는 두 번째 요인인 우리의 행동, 우리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유일무이한 방법에 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건강한 행동 습관은 신문, 잡지, TV, 방송 등 여기저기에 다 나온다. 더 많은 운동,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휴식 등.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이런 걸 안 하는 걸까? 동네 주변을 산책하기보다 담배를 입에 물고 저녁 내내 TV 앞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인 나 역시 건강한 행동 습관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인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한 질병들을 몸소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 더욱이 가족이나 지인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런데 아주 굉장한 희소식이 하나 있다.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자 우리 삶의 방식을 엄청나게 마구 맞춰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마라톤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나는 뼛속까지 게으른 사람이다. 아내가 늘 내게 하는 말이 있다. 카르스텐, 당신은 세계 최고의 기생충이야. 나 역시 동의하는 바다. 오로지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다. 몇 시간이고 소파에 누워 이게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깊은 명상 중이라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속여댈 수도 있다. 건강한 행동 방식을 일상생활 속에 끌어들이는 방법은 그냥 그걸 하는 거다. Just do it. 그냥 하세요. 오늘 할까라는 질문은 더는 던지지 않고 오늘 언제 할까라고 묻게 될 때 드디어 성공한 거다. 나는 모든 사람이 20km를 한 번에 다 뛰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5km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이 운동해야 정말 건강한 건지 꼭 필요한 운동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결단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위기와 기회로 마구 뒤섞여 있다.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한다. 게으른 사람을 위한 건강법은 소파에 누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희망하는 게 아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양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별 이상한 것들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SNS 친구들이 올린 음식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골든 리트리버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최신식 스마트폰 가격들을 비교해 본다. 쇼핑몰에서 무엇 하나 사려면 구매자 리뷰를 몇 시간이고 읽어댄다. 그런데 우리 건강에 중요한 정보들을 얻는 데는 놀랍게도 너무도 적은 시간을 투자한다. 삶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건강임에도 말이다. WTO는 그동안 활동의 적정량에 대한 질문을 많이 다루어왔다.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합의하고 권장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연구들을 토론하고 평가하며 논쟁도 벌였다. 이때의 핵심은 다양한 관점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다. WHO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평가하고 분석한 다음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권장사항을 발표한다. 운동과 신체 활동에 관한 WHO의 권장사항은 이렇게 요약된다. 적당한 강도의 활동은 매주 150분 높은 강도의 활동은 매주 75분 다음은 적당한 강도의 활동들이다. 시속 5에서 6km 정도의 속도로 평지에서 걷기 잔디깎기 뗄감 옮겨 쌓기 운동 목적이 아닌 수영 춤 필라테스 탁구 승마 카트 없이 하는 골프 테니스 시속 16km 이하로 평지에서 자전거 타기 다음은 높은 강도의 활동들이다. 경사가 보통인 곳에서 보통 속도로 산행하기 시속 8km 정도로 평지에서 달리기 눈치우기 운동 목적의 수영 수중 에어로빅 시속 20에서 25km 정도로 평지에서 자전거 타기 WHO가 제시한 150분과 75분이라는 시간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높은 강도의 활동은 적당한 강도의 활동보다 두 배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엉터리다. 높은 강도의 활동이 건강해주는 이점들은 비율로 따지자면 2대 1이 아니라 4대 1에 가깝다. 가끔 자신의 한계를 넘어보는 건 중요하다. 많은 힘을 들이며 높은 강도로 활동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적당한 강도의 활동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높은 강도의 활동은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 강도가 좀 더 낮은 활동을 좀 더 오래 한다고 해서 이를 쉽게 대체할 수 없다. 아무리 오래 산책한들, 아무리 오래 천천히 자전거를 탄들, 조깅이나 사이클 경기와는 결코 비교가 안 된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다. 적당한 강도의 일상 활동뿐 아니라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숨이 거칠어지며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는 순간들 말이다. 일반 대중은 자신의 운동 실력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활동들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 대개 자신의 활동 수준은 과대 평가하면서 음식을 먹고 얻게 되는 칼로리나 그것이 체중과 건강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관해서는 과소 평가하고 있다. 고강도의 운동은 적당한 강도의 운동보다 우리 건강에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오며 시간도 덜 걸린다. 이는 아주 멋진 정보다. 근육들에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힘줄은 당김을 필요로 하고 뼈는 눌러줘야 한다. 이러한 작용들이 몇 시간째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서 활동한 사람들의 혈당치는 당뇨병 환자들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사 불균형은 규칙적으로 일어나 잠깐 몸을 움직이면 다시 정상화할 수 있다. 얼마 전 나는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작은 바늘 하나로 조직 내 혈당 수치를 지속해서 측정하는 칩 하나를 내 피부에 붙여보았다. 이 칩은 혈당량을 2분마다 측정해서 그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준다. 나는 어떤 음식이 내 혈당 수치를 바꾸는지 알아내고자 이 칩을 피부에 붙였다. 솔직히 말해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정말로 내게 문제가 되는지 제일 먼저 알고 싶었다. 그런데 첫날부터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됐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케밥을 먹고 나니 내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그것도 내 당뇨병 환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수치만큼 올랐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쨌건 나는 정상 체중에 운동을 즐기며 지금껏 혈당치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나는 케밥 속 재료들 가운데 무엇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지 알아내고자 하나하나 골라 먹어보았다. 채소나 소스가 아닌 빵이 문제였다. 이 실험을 나는 다른 몇몇 환자에게도 해보았다. 놀랍게도 어떤 이들에겐 빵이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 어떤 이들에겐 나처럼 혈당치가 확 올라가는 문제들이 나타났다. 즉, 다양한 음식에 대해 아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만큼 신진대사 활동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음식 섭취는 완전히 제각각이다. 혈당치를 측정해주는 칩 덕분에 나는 식후 20분 정도 편하게 산책을 하면 혈당치의 과도한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앉는 행위는 또 다른 흡연 행위라고도 말한다. 종일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면 거기다 과자까지 집어먹었다면 우리 몸은 엄청나게 상한다. 그날 잃은 것들을 저녁에 만회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에게는 이른바 형식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계획된 장거리 달리기, 탁구 게임,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즐기는 볼링, 저녁에 참여하는 수중 에어로빅 그룹 수업 등이 해당한다. 이와 차이를 두는 게 바로 우리가 온종일 행하는 형식적이지 않은 활동이다. 예를 들어 주차한 곳에서 회사까지 걸어가기, 1층까지 계단 이용하기, 나 같은 경우에는 환자마다 상담실 바꾸기 등이 있겠다. 형식적인 활동과 비형식적인 활동이 모두 필요하다. 줄담배를 피워대는 사람이 저녁에 한 번 공원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셔본들 별다른 도움을 못 받듯 온종일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이 저녁에 철인삼종 훈련을 해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나는 WHO가 권장한 150분 활동을 아무것도 걸러내지 않고 그냥 바로 공고하면 포기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러한 150분 활동을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해낼 가능성은 한마디로 전혀 없다. 말했듯이 아무것도 안 하기에 비해 일어서기는 치사율을 20%나 감소시킨다. 우선은 일어나고 봐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활동적인 삶의 방식과 비활동적인 삶의 방식 바로 여기에서 최대 효과의 당락이 결정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프리스타일 운동을 적당히 실천해가면서 힘들이지 않고 WHO가 권장한 150분을 채워보자. 프리스타일 운동에서 중요한 건 거의 자동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야 WHO가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는 150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 일상생활 속에서 이 운동을 최대한 자동으로 기억할 수 있게 노력해보자. 벽으로 운동하기 월 푸시업 월 푸시업은 언제 어디에서든 손쉽게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큰 가슴근과 작은 가슴근, 삼두근, 어깨 근육에 효과적이다. 양손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 벽에 댄 다음 등을 곧게 펴자. 발의 위치는 벽에서 멀수록 좋다. 초보자는 발가락 끝을 세울 정도의 거리면 되고 숙련자는 발을 벽과 더 멀리하고 손은 바닥에 가깝게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 팔을 굽혀 상체를 벽 쪽으로 이동시키자. 이때 숨을 들이마시자. 팔을 다시 펴면서 숨을 내쉬자. 팔꿈치는 완전히 펴지 않고 계속 이어서 동작을 하자. 30초 동안 반복하자. 월 푸시업의 매력은 운동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다. 허리를 펼수록 좀 더 쉬워진다. 90을 훌쩍 넘긴 내 아버지조차 벽의 선체로 푸시업을 몇 개 하신다.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점도 좋다.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팔을 점점 더 아래로 내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푸시업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원래 자세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된다. 벽으로 운동하기. 월 씻. 우리 의사들은 앉는 행위를 좋게 여기지 않지만 벽에 기대앉는 운동은 건강을 위한 진정한 터보 엔진이다. 월 씻은 진짜 최고의 운동이다. 이 운동은 거의 모든 신체 부위를 단련해 주는데 특히 등, 가슴, 복부, 다리, 엉덩이의 근육에 좋다. 벽에 등을 기댄 다음 소위 앉는 자세가 될 때까지 천천히 내려가 보자. 이상적인 방법은 마치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무릎을 90도로 세우는 것이다. 아직 그 정도의 힘이 없다면 좀 더 꼿꼿한 자세에서 시작해봐도 괜찮다. 30초 동안 유지하자. 머릿속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두 번 불러보자. 대략 그 정도가 30초다. 벽으로 운동하기. 월 사이드 플랭크. 벽에 기댄 다음 평상시보다 좀 더 넓게 두 발을 벌려보자. 몸을 나무 널빤지처럼 꼿꼿하게 하려고 노력하자. 30초 동안 유지하고 몸을 일으켜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방향을 바꿔보자. 이 운동은 손이나 팔을 벽 아래로 기댈수록 더욱 어려워진다. 의자로 운동하기. 의자 스쿼트. 의자에서 일어나야 할 때 다시 곧장 자리에 앉아보자.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 그리고 다시 앉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행동을 30초 동안 반복하자. 그동안 등은 꼿꼿이 세우고 근육은 긴장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많이 나가지 않게 주의하자. 이 운동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만 사용하도록 손의 도움은 전혀 받지 말자. 일어선 다음 곧장 의자에 앉지 말고 몸을 스스로 통지하며 천천히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 보자. 숙련된 사람은 완전히 앉지 말고 앉는 부위 위에서 잠시 머무르기만 하자. 의자로 운동하기. 의자 크런치. 의자에 앉은 다음 두 다리를 오므리자. 다리를 구부려 올린 다음 배쪽으로 무릎을 당기자. 다리를 앞으로 뻗은 다음 다시 배쪽으로 끌어당기자. 30초 동안 반복하자. 이 운동은 온종일 반복해서 할 수 있다. 의자로 운동하기. 의자 삼두근 딥. 안정적으로 놓여있는 의자에 앉은 다음 앉는 부위의 제일 끝부분을 양손으로 잡는다. 이때 손등이 앞을 향하게 한다. 자신의 훈련 상태에 맞춰 다리를 앞쪽으로 뻗는다. 그런 다음 팔을 살짝 구부리고는 엉덩이가 공중에 뜰 때까지 의자 앞쪽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나간다. 계속해서 팔을 구부려서 엉덩이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도록 하자. 등은 곧게 유지하자. 숨 쉬는 것도 잊지 말자. 엉덩이가 충분히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위로 올라오자. 팔을 뻗은 다음 처음 시작 자세를 취하자. 그렇지만 팔꿈치는 완전하게 펴지 않도록 하자. 관절을 보호해주며 운동 효과도 더 높여준다. 30초 동안 반복하자. 전문가 버전의 딥. 전문가 버전에서는 의자 두 개로 철벙을 만든다. 이때 우리의 모든 체중이 팔에 실리게 된다. 의자로 운동하기 의자 플랭크 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요통으로 고생할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이 운동이 쉬워 보여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플랭크는 사실 전신운동이다. 무엇보다 코어와 등에 좋다. 의자 앞에서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한 다음 양팔을 의자에 앉는 부분에 놓자. 몸이 나무 널반지처럼 쫙 펴질 때까지 종종 걸음으로 몸을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리자. 긴장을 유지하며 엉덩이가 아래로 처지지 않게 주의하자. 30초 동안 유지하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다음의 질문들에 대답해봐야 한다. 몇 킬로그램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근력운동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중요하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시작해야 하며 이상적인 건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거다.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과 그 힘은 거의 내내 필요하다. 힘은 모든 삶의 영역에도 중요하다. 아니, 생존에도 중요하다. 나이 든 사람들의 골절 사고는 일반적인 손실량 이상의 근육 감소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육 감소증은 나이 든 사람들이 겪는 큰 문제점 중 하나다. 사람들의 근육량은 일반적으로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최대치에 달한다. 그런 다음, 금세 줄어들기 시작한다. 근육량은 매년 최대 1%까지 감소한다. 적은 근육량은 힘이 부족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진대사 활동과 에너지 소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근육이 별로 없으면 온종일 힘도 별로 없다.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 대퇴 경부가 부러져 죽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드물지 않다. 꼭 필요한 수술이나 입원생활이 때때로 너무 힘들어 죽거나 아니면 적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늘 필요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자동차, 에어백이 운전자를 보호하듯 잘 단련되고 잘 다져진 근육은 우리의 뼈를 지지해주고 넘어져 다치는 것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다. 살아가는 동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나이가 많아도 심지어 요양시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에 변명이나 핑계의 여지는 없다. 최신 정보 및 학술 지식들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인산념이나 칼슘의 부족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는 별개로 근육 기능 향상과 체력 보강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운동 선수들에게 자외선을 쬐게 해주었더니 운동 능률이 거의 10% 상승했다는 사실은 1938년에 학술 쪽으로 입증되었다. 그 당시 러시아에서 시행된 이 연구는 추후 세계 여러 곳에서 수차례 증명되었다. 1960년대 초반 연구자들은 어느 독일 초등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를 시행했다. 한 학급은 인위적인 자외선에 매일 노출되었고 다른 학급은 자외선을 쬐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자외선을 쬐지 않았던 학급의 운동 실력이 계절이 바뀔수록 확연히 저하되었음이 증명되었다. 자외선에 노출되었던 학급은 향상된 운동 실력을 1년 내내 심지어 겨울에도 만끽할 수 있었다. 소위 그늘에 있었던 아이들보다 최소 56%나 높은 능률을 보이면서 이러한 능률 향상에 비타민 D가 숨은 공신이었음이 후속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통제집단의 아이들에게 비타민 D를 인위적으로 제공하자 이전에 자외선을 쬐었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수행 능력을 보였다. 꾸준한 비타민 D 복용에 관해 주치의와 꼭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바깥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영양제는 권장할 가치가 충분하다. 비타민 D 공급이 나이 든 사람들이 맞닥뜨릴 골절 위험을 줄여주며 이로 인해 생명까지 살릴 수 있다는 게 연구들로 증명되었다. 나이 든 사람들의 근육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가 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보자. 그런 다음 앉았다가 일어서는 행위를 다섯 번씩 반복해서 해보자. 10초 이상 걸린다면 당신의 근력은 아마도 너무나 부족한 상태일 것이다. HIIT는 고강도 간헐적 훈련의 약자다. 이 훈련을 할 땐 힘을 진짜 제대로 다 퍼부어야만 한다. 가장 좋은 건 강력하고 폭발적인 운동들로 맥박이 마구 빨리 뛰게끔 만드는 거다. 한 운동을 마치고 다른 운동으로 넘어갈 땐 몸을 잠깐 쉬어줘도 괜찮지만 짧게 그쳐야 한다. HIIT는 4분 동안 최대 심박수의 대략 95%를 단련하게 된다. 그런 다음 4분간 휴식을 취한다. 이 훈련을 다섯 번 반복해서 실행한다. 즉, 40분 동안 훈련하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여 운동한 시간은 딱 20분이다. 격주 40분의 시간 투자로 심혈관계의 건강 상태를 확실하게 향상시키고 훈련 시간의 절반은 잔디밭이나 소파 위에 누워 쉴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기적의 건강법이다. 고강도 간헐적 훈련인 HIIT의 경우 최대 심박수의 약 95%로 운동해야 한다. 최대 심박수를 모른다면 그냥 느낌상 모든 걸 다 쏟아붓자. 진짜 힘들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 오랫동안 자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격주로 40분씩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산소 섭취량 수치를 충분히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 춤추기를 좋아한다면 춤을 추자. 자전거를 즐겨 탄다면 자전거를 타자. 줄넘기, 달리기, 수영, 뭐든 상관없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하고 심장을 마구 뛰게 하는 운동이면 다 된다. 하지만 이게 간헐적 운동,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자. 쉬는 시간이 없으면 힘든 정도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강도까지 끌어올릴 수 없다. 4분간 전력을 다하고 4분간 쉬거나 가볍게 움직이자. 이걸 5번 하면 끝난다. 짧은 순간의 풀 파워, 점핑 잭. 흔히 팔 벌려 뛰기라고 부르는 이 운동은 체육시간에 한 번쯤은 해봤을 동작이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이면서 평소 움직임이 한정된 어깨와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이기도 하다. 움직임의 반경이 크면 발끝에서부터 엉덩이, 어깨 너머 목뼈까지 전신 훈련이 가능하다. 강도는 점프 속도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초보자는 천천히 뛰고 숙련자는 빨리 점프한다. 단순해 보이는 이 운동의 기가 막힌 효과들을 보자. 전신 근력을 키워주는 건 기본이고, 다이어트와 신체 균형감을 위해서도 이만한 운동이 없다. 관절 보호를 위해 최대한 가볍게 뛰자. 짧은 순간의 풀 파워, 푸시업. 전형적인 운동법이지만 많은 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쉬운 운동이 아니다. 푸시업을 제대로 한 사람은 자기의 삶 역시 잘 다룬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푸시업은 손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리를 어떻게 굽히고 펴는가에 따라, 혹은 얼마나 역동적으로 행하는가에 따라, 그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 우선은 기본에 집중하자. 푸시업은 무엇보다 팔과 가슴을 단련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배와 등도 적잖지 않게 다뤄진다. 운동하는 동안 우리의 몸통이 쫙 펴진 채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무릎을 꿇고 양손을 바닥에 대자. 손은 어깨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자. 손가락 끝은 앞을 향하게 하고, 손가락들은 모두 모은다. 다리를 뒤로 뻗는 동안 등은 곧게 펴고, 머리는 척추를 쭉 늘려준다는 점에 유의하자. 초보자는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고 해도 좋다. 이제 천천히 팔을 굽혀, 코가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내려가 보자. 팔꿈치는 바깥을 향하게 하면서 약간 뒤로 기울어지게 한다. 엄청 중요해서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등과 배근육은 이미 긴장된 상태다. 등이 굽거나 허리가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가 하늘로 치솟지 않도록 하자. 팔을 펴서 올라오되, 완전히 다 펴지는 말자. 그래야 팔꿈치가 보호되고, 운동효과도 더 좋다. 30초 동안 반복하자. 짧은 순간에 풀파워, 크런치. 바닥에 누워보자. 머리 뒤로 손이 가사는 안 된다. 무릎은 90도로 구부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된다. 어깨를 위로 들어올리는 동안에, 발은 계속해서 바닥에 놓아둔다. 등 아랫부분은 편하게 바닥에 댄다. 가슴을 무릎 방향으로 올리는 동안, 등 위쪽만 살짝 동그랗게 만다. 어깨는 아주 살짝만 바닥에서 떼어놓는다. 척추를 쭉 느린다는 느낌으로 머리를 똑바로 유지한다. 팔은 앞으로 쭉 뻗는다. 이 자세를 잠시 유지한 다음, 머리를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자. 30초 동안 반복하자. 짧은 순간에 풀파워, 의자 스텝업. 왼쪽 다리로 의자에 오르며, 오른쪽 다리는 뒤따라오게끔 하자. 상체가 꼿꼿이 유지되도록 주의하자. 처음엔 왼발, 그 다음엔 오른발이 바닥에 닿게 하며, 다시 의자에서 내려오자. 15초 동안 반복한 다음, 방향을 바꾸자.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로 15초 동안 반복하자. 흔들대는 의자는 사용하지 말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의자나 벤치가 충분히 안정적이고, 우리의 체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에 주의하자. 짧은 순간에 풀파워, 스쿼트.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자.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팔은 앞으로 뻗는다. 무릎만 구부리고, 엉덩이는 아래로 향하게 하여, 허벅지와 장단지가 90도가 되도록 만들자. 그런 다음, 다시 위로 올라오자. 이때, 관절 보호를 위해 무릎을 완전히 다 펴지는 않는다. 30초 동안 반복하자. 짧은 순간에 풀파워, 플랭크. 플랭크는 코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하는 운동이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팔뚝을 대며 엎드리자. 이때, 팔꿈치는 어깨 높이로 유지해야 한다. 발가락 끝으로 발을 세우고 등을 곧게 유지하는 동안, 시선은 바닥을 향하며, 조용히 욕을 해도 좋다. 30초 동안 유지하자.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늘로 치솟아서는 안 된다. 몸을 일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짧은 순간에 풀파워, 무릎 높여 제자리 달리기. 조깅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무릎만 좀 더 높여주면 된다. 30초 동안 반복하자. 무릎이 나도 모르게 점점 내려가지 않게끔, 항상 주의하자. 짧은 순간에 풀파워, 런지. 이 운동은 하체를 단련해주며,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에 좋다. 똑바로 선 다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보자. 양손을 엉덩이 옆에 놓는데,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유의하자. 시선은 앞을 향하고, 앞에 나온 발은 포폭보다 좀 더 멀리 나와 있어야 한다. 다리가 약 90도를 이루게끔 굽히자. 상체는 위로 곧게 향하도록 하자. 무릎이 바깥쪽으로 향하거나,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주의하자. 앞에 있는 다리를 밀면서, 뒤에 있는 다리를 당겨오자. 앞뒤 다리를 바꿔 다시 런지 자세를 취한 다음, 30초 동안 반복하자. 이제는 우리의 정신을 다뤄보려고 한다. 스트레스는 소리 없는 킬러라고 말한다. 물에 빠진 사람은 버둥거리지도 못하고, 큰 소리로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한 채, 대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강에 빠져 죽는다. 우리의 마음은, 도와줘요, 괴로워요, 라고 외치지 않는다. 우리는 스트레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알아차렸을 땐 너무 늦는다. 보통 우리의 관심은 외부의 것에 대한 인지, 그리고 내적 표현 및 해석 사이에서 이리저리 움직인다. 어떤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판매원이 있다. 그를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내게 인사를 하지 않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판매원이 통화 중인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 오래 통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우리의 인식은 내부와 외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우리가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는 두 세계를 이리저리 옮겨다닐 시간이 거의 없다. 우리는 반응해야 하고 외부 지각의 응급상태 속에 놓이게 된다. 경험한 일들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놓친다. 언뜻 보기엔 목적 없이 이래저래 돌아다니는 생각들을 우리는 왜 점점 더 견디지 못하는 걸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딘가가 아프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프다. 그런데 역으로도 가능하다. 우울증이 통증 같은 신체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의사는 방사선 검사나 MRI 사진만으로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에 딱 들어맞는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다. 통증은 심신 상관적 원인으로 발생하며 의사는 이를 측정해낼 수 없지만 이 통증은 진짜다. 방황하는 영혼은 불행한 영혼이다.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의 2010년에 발표된 어느 혁신적인 연구 논문의 제목이다. 케임브리지와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원인 매튜 킬링스 워스와 대니얼 길버트는 엄청난 실험을 실행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개발한 아이폰 앱을 통해 그들은 25만 개에 가까운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고 그 데이터들로 5천 명에 가까운 피 실험자들의 생각과 이와 연관된 감정을 분석해볼 수 있었다. 데이터들을 통해 킬링스 워스와 길버트는 우리가 우리의 뇌를 그냥 내버려두면 뇌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마구하기 시작하고 그럼 우리가 더욱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안타깝게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 중 거의 47% 동안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깨어있는 하루 중 거의 절반 동안 피 실험자들의 정신이 몸에 있지 않고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즉, 피 실험자들의 정신은 그들이 있던 그때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미래, 혹은 완전히 다른 어떤 곳에 있다는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이 소파 위에서 뒹굴뒹굴할 때뿐만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내내 그렇다. 방황하는 생각들은 좋은 일을 생각하건 나쁜 일을 생각하건 우리의 불행한 감정들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생각이 피 실험자들의 행동과 꼭 상관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생각 그 자체였다. 과거를 검열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스스로 의구심을 품고 좀 더 큰 맥락에서 삶의 여정을 숙고해보는 우리의 능력은 진화론 쪽으로 분명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정서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의 뇌가 자유로워지고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마구 떠오르는 생각들을 눌러버리기 위해 광업들을 부여한다. 버스를 기다릴 때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서핑을 해댄다. 나는 기분이 좀 더 좋아지려고 나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나를 불행하게 하는 생각들을 막는다. 명상의 치유력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 굳이 영성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명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나 저러나 효과는 분명 있다. 뇌는 유연하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신경학자들이 파악해낸 가장 혁신적인 깨달음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도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를 우리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행할 뿐더러 우리 자신에게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뇌를 변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스마트폰은 거의 우리 몸의 일부가 되었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몸의 어느 한구석이 절단된 것 같은 기분을 쉽게 느낀다. 이제부터 우리는 긴장 조절의 마스터 등급, 당신 삶을 바꿔줄 방법을 만나볼 것이다. 적어도 이 방법은 내 삶을 변화시켰다. 그것은 바로 마음 챙깁니다. 의료 관련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영어로 Mindfulness를 입력하면 2020년 여름 기준으로 이 주제로만 거의 1만 8천 개의 논문이 검색된다. 논문의 수은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한 해에만 2415개 논문이 발표되었다. 무언가에 집중하면 당신의 집중력을 통제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지각의 수축이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손에 열쇠를 두고 그것을 집중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주의력은 오로지 열쇠에만 집중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집중이지 마음 챙김이 아니다. 마음 챙김 때는 주의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되레에 넓힌다. 카메라와 비교해 본다면 줌 렌즈로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광각 렌즈로 바꿔 끼우는 거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행하는 방식과는 다르기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인다. 그렇기에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마음 챙김을 꾸준히 하면 우리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저지하며 붙잡을 수 있게 된다. 꾸준히 연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뇌는 변화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더 편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보상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선 열풍을 일으킨 스즈키 순류는 이렇게 말했다. 초보자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수없이 많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선에서는 초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때 의미하는 건 정신적으로 열린 자세다. 우리는 마치 초보자이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주변의 것들과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태도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고 실수도 스스로 용납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깨우치게 된다. 마음챙김은 특정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기술이다. 의도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어떠한 편견도 없이 생각들은 실제 그 자체는 아니다. 실제 땅이 아닌 지도일 뿐이다. 생각들은 실제 상황의 시뮬레이션이다. 마음챙김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충동을 판단하거나 화낼 필요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지하자. 일상생활 속 이러한 훈련 말고도 정식 마음챙김 부스터 훈련을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명상이라 부른다. 진짜로 한 번은 직접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어떤 종교나 믿음 없이도 순수하게 세속적으로 이를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음챙김의 방식들은 그리스도교 등 다른 종교들 속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발견되고 있다. 우리의 지각은 관찰만 해도 수시로 변한다. 양자물리학의 핵심 개념은 원자에 대한 관찰이 그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감정을 주의깊게 인지하고 연구자처럼 외부에서 바라보면 이 감정은 달라진다. 심지어 이 감정에 내가 의도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말이다. 이 일을 강행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애쓰는가. 주변 사람들과 일에 영향을 미치고 내 뜻대로 조종하고자 매일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붓는가. 그 가운데 정말로 성공하는 건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행동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가. 양자물리학에서 관찰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다음번에 피부가 약간 가렵다 싶으면 극지 않도록 해보자. 극지 않고 주의만 기울이면서 가려움이 어떤 형태로 달라지는지 침착하게 살펴보자. 그러면 단순한 가려움 이면에 얼마나 다양한 지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지각들이 얼마나 한순간인지 알게 될 거다. 근육운동은 운동을 마친 후에도 우리의 신진대사 작용을 당일에 바꿀 수 있다. 이와 달리 명상은 우리의 여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잘 조절한다고 믿는다. 엄청난 착각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를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 영화관에 앉아 영화를 보면 주인공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울고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이게 영화에 불과하며 개인적으로 우리가 관여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원하면 일어나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주머니들은 다르다. 생각들에서 정말로 다루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닌 생각들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명상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보다 많다. 심지어 우리의 유전자까지 명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이로써 우리는 더욱 오래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세포는 수차례 분열된다. 세포내 유전자는 세포핵 속의 소위 염색체 안에 있다. 염색체들은 그 끝자락에 텔로미어를 갖고 있다. 이 텔로미어는 운동화끈의 끝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 운동화끈을 묶을 때 이 플라스틱 부분은 운동화끈의 천들이 풀리는 걸 막아준다. 염색체의 경우 텔로미어가 이 같은 보호용 덮개 기능을 한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덮개의 길이는 짧아지고 세포들은 노화한다. 40년 동안 우리는 3분의 1 정도의 텔로미어를 잃어버리고 60년 이상이 되면 절반 정도밖에 갖지 못한다. 텔로미어가 부서지면 세포는 결국 더는 분열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텔로미어를 죽음의 도화선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희망 가득한 희소식도 있다. 텔로미어가 다시 자라나기도 한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마음챙김은 우리의 지각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젊음의 샘물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언젠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척하라. 새로운 습관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그저 충분히 자주 해주면 된다. 유감스럽게도 며칠이나 몇 주 만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몇 달, 몇 년씩 걸릴 때도 많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인내로 늙을 때까지 계속 유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단련하고 자신의 근육을 지구력으로 잘 유지해 나가는 사람인 양 당신의 뇌에 어필해보자. 활달하게 움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근육을 하나의 표창장으로 여기는 것처럼 행동해보자. 언젠가 당신의 뇌는 이런 당신을 믿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평생 써먹는 기적의 운동 20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적절하고 지속적인 운동 습관의 최대 방해물은 귀찮음입니다. 귀찮음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습관입니다. 일단 습관을 들이면 때되면 밥을 먹고 싶어지듯 몸이 자동으로 운동을 원하게 됩니다. 저자는 자신부터가 엄청난 게으름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조금씩만 운동을 해주면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본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집에서 홈트를 하는데 이 책에 나온 운동 중 몇 개는 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생각할 때 귀찮음보다는 흥미와 즐거움과 관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과 유능함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으며 머리도 더 잘 돌아갑니다. 알찬 삶을 사는 방법 중에 운동처럼 장단기적 효과가 높은 것도 드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께 저는 하루 10분 운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운동하면 됩니다. 시작은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팔굽혀펴기 10회입니다. 2, 3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시면 근력이 늘어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는 20개씩 하면 되죠. 운동을 지속하면 어느 순간 몸보다 마음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한다는 걸 깨닫는 시점이 옵니다. 몸의 유익함보다 정신과 마음의 유익함이 더 큽니다. 우울증에 운동이 특혜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연구입니다. 타고난 건강체질도 세월은 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건강 나이가 제 나이보다 10살 어리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30년 전에 다친 허리와 12년 전에 다친 무릎은 여전히 삐걱거리지만 저는 군뱅이처럼 날마다 조금씩 운동을 해온 세월이 15년이 넘습니다. 아마 그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맨몸 운동이고 식사량이 적다 보니 근육질 몸은 만들 수가 없었지만 만족스럽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운동을 30분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1년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SNS에 서너 시간씩 사용하는 분도 많은데 그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운동에 투자해 보시길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정 어려우시면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만이라도 서서 보시거나 맨몸 스쿼트를 하면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